제주반도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2023년 12월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23% 하락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4일 대비 약 145.6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2월 12일 13,9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월 3일 3,4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2월 14일 4,86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1일 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제주반도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8.9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73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2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6일 가장 많은 119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13일 가장 많은 3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39%에서 약 5.9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2월 7일 약 8.56%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2월 29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21억원이며 2015년 576억 대비 약 163.8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4억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1,035.8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8.17%입니다. 순이익은 약 7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억 대비 약 1,374.4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11%입니다. 제주반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0.57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183.06배에 비해 약 127.6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48배이며 지난 2015년 2.8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1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02%, ROE는 4.9%입니다. 제주반도체의 시가총액은 3,929억 9,27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80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1,521억 6,3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3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2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4억 2,73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56위 코스닥 종목 기준 367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순이익은 77억 7,1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44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7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통해